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코너 바로 구독자 상담입니다. 요즘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연락들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이 상담은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연끌을 했는데 좀 일찌감치 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되는데 최근에 연끌해서 집을 샀는데 이게 꼭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 가시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개발 호재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제이 땡땡땡땡 제이 유에 아마 전시 전시로 나오네요. 네. 지메일 닷컴으로 제가 볼 때는 다음이나 네이버가 아니다고 한다면 지메일에다가 다면 굉장히 다소 젊은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우리 장대장 TV 구독자 6, 70대 분이 지메일을 쓰신다 이메일을. 그런 분은 제가 한번 추첨을 해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자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좀 따옴표도 두게 해야 되는데 좀 몸이 건조합니다. 제 이름은 전땡민입니다. 자 그동안 너무 좋은 집주인분들을 만나 계속 전세로 살다 바냐. 아 훈훈하네요. 전세로 계속 살았는데 너무 좋은 집주인분들을 만났답니다. 네.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네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쁜 집주인들 만났어야 빨리 집을 샀었는데 너무 좋은 분들 만나니까 30대 후반 되도록 이제야 집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좋은 집주인을 만나도 독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법 등 정부 정책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과 실제로 집을 일찍 산 동료들이 엄청나게 오는 집값을 얘기할 때마다 우울해지기도 해서 실거주할 한 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소위 영끌. 2020년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끌. 영끌이 있고 영끌이 이게 언론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영혼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혼의 끝까지. 우리 장대장TV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만든 단어입니다. 장대장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영끌. 영혼까지 끙끙대면서 영끌을 많이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끌. 우리 장대장TV의 공식 단어가 아닌 단어를 쓰는 분들은 조금 선정하는데 좀 마이너스 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끌. 소위 영끌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분은 좋은 환경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료분들이 영끌에서 일찍값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 뭔가 자극을 계속 받아서 지금이라도 산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아마 자극을 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집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집을 샀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모르는 거죠. 아주 최근인 것 같습니다. 이 매수한 아파트는 둔촌동 강동구죠. 등촌은 강서구에 있고 둔촌은 강동구에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을 했는데 둔촌의 집을 구하려다가 그걸 둔촌으로 잘못 알아듣고 오셨는데 그쪽의 집을 계약을 하더라고요. 강서의 집을 구하려고 둔촌인 줄 알았는데 강동구에 둔촌이었는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 왔는데 또 둔촌을 샀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돈은 벌었습니다. 뭐가 됐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죠. 가장 작은 평수이고요. 둔촌동의 신성비소지우 가장 작은 평수이고요. 작년 후반기에 8억 후반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를 놓고 싶었으나 너무 수리가 안 된 집이라 잘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실거주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이후로도 아파트 수리로 하루하루가 힘들긴 합니다. 도대체 아파트 수리를 어느 정도가 아파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망가졌길래 또 수리를 하루하루가 힘들다면 본인이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했다 잘 못했다 할 수는 없죠. 12월에 1층이 8억 9천만 원에 매도되었는데요. 1층이 8억 9천만 원이니까 중층 고층은 9억에서 1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말의 의미가. 이후로 호가를 10억 중반까지 내놓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매수자는 추가로 없는 것 같습니다. 10억 중반까지 호가.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둔촌동에 있는 산성 미소지엄이. 또 있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름 말이 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 제가 매수한 아파트가 전망이 있을까요? 전망 궁금하겠죠? 전망 아무래도 지금 작년 12월 달이면 불과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최고점에서 탔을 가능성이 큰데 모두가 바로 옆에 있는 둔촌 아파트 재건축. 이게 이제 8천 가구가 12,000 가구로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있는 그 단지 옆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둔촌 아파트 재건축에만 얘기하지 근처 이 아파트는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구축 오래된 아파트에 큰 관심도 없어 보이고 유튜브에서도 정보가 거의 없어서 고민하다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언제 정도 시점이 좋을지 함께 여쭙니다.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분양전 입주 몇 년 등 좋습니다. 이 구독자분께서는요. 지금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서울 아파트에 약간 중고가라고 분류되는 이런 아파트들 좀 주춤하고 또 불과 지금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한 6, 7년 동안은 뭐 조금 쉬었다가 오르고 쉬었다가 오르고 끊임없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약간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좀 불안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한번 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데 또 있네요. 질문이 굉장히 깁니다. 한 편에 약간 그 소설을 보는 것 같아요. 영끌의 상투잡은 느낌이라 마음이 힘들어서 상담이라도 가능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독자는 찐 팬입니다. 정말 팬이에요. 애청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또 이분을 선택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마 질문 내용이 이분과 같은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바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찐 팬입니다. 정말 팬이에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현재 둔촌동역에 있는 바로 이 공사를 하고 있죠. 재건축을.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둔촌동의 산성 미소지엄이고 5호선과 9호선 중앙보험병역의 두 개역을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460세대고요. 24년차 아파트입니다. 26평형이 이분이 얘기하는 제일 작은 평형 26평형이 작년 하반기라고 12월달이라고 지금 했는데 보니까 지금 최고가가 8억 9천 5백도 8월달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13층이고 12월달에는 1층이 8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8억 9천 8백도 있고 8억 9천대인데 아마 이분은 어쨌든 간에 8억 8천에서 9천에 거래를 해서 지금까지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최고가에 가깝게 거래를 하신 분이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460세대의 세대수는 많지는 않고요. 1군 브랜드도 아니죠. 하지만 입지는 굉장히 좋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둔천 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면 12,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2023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1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7, 8개월 정도 후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거 분양가가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 둔천 주공이 분양가 상한 시행되기 전에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허그에 부장가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단은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이 둔천 주공이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이 허그에서는 2,800만 원에 분양을 해라. 조합 쪽에서는 4천만 원 하겠다고 해서 1,200만 원 갭이 굉장히 커서 결국에는 부장가 사관제 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희소식이 오히려 될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반포 레미안 옴벨리라는 이 아파트 반포 소초구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사실상 그 아파트 쪽에서는 34평형이 37억 넘게 거래가 돼서 평당 1억 넘게 거래되는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는 이 반포 레미안 옴벨리가 3천 세대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 작년 1월 2020년 1월에 3.3제곱미터당 4,900만 원에 바로 이 허그에서 분양가를 제시했는데 지금 2021년 1월에 최근에 서초구총 심의에서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5,668만 원의 분양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 원인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서 분양가 선정하는 기준은요 이 토지의 온가 거기에다가 바로 표준 건축비 거기에다가 이제 인센티브를 더한 건데 이 토지의 온가가 공시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계속 올라왔죠. 올해도 또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조합원한테는 좀 좋은 희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변 시세에 비하면 올등히 저렴한 거는 사실이죠. 당초 분양 조합 측에서는 6,100만 원 정도를 원했었는데 500만 원 낮은 바로 5,668만 원의 분양 승인을 받았지만 작년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금액에 바로 분양가가 선정이 됐다. 일반 분양. 자 그러면 이 둔촌주공은 작년에 허그에서 2,800만 원 제시하고 조합에서 4,000만 원을 원했지만 과연 그러면 지금 레미안 옴베리처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얼마가 되겠느냐. 글쎄요. 이제 봐야겠지만 7월달 정도에 분양을 할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공사 중이죠. 3,500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이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작년 2,800만 원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든 적게 책정이 되든 주변에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분양가가 높게 됐다는 것은 주변의 어떤 심리가 주변의 아파트 시세까지 매도하는 사람한테는 높게 팔고 싶게 하고 매수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이다.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아파트가 구호선 바로 앞에 있습니다만 구호선이 지금 고독 비즈벨리까지 가서 지금 얼마 전에 하남 미사를 거쳐서 남양주 왕숙 이지구 이지구까지 확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이 이제는 종점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요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향후에 가격이 얼마 정도 갈 것이냐 여기 그 잠실에 보면은 잠실을 대표하는 바로 잠실 종합운동장 옆 삼성동 옆에 있는 잠실엘스 같은 경우는 33평형이 지금 현재 23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평당 7천만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이 잠실엘스 2008년에 입주됐습니다. 13,4년이 됐나요? 3,4년 차 14년 차 5,700세대 정도 되고 리센치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만세대가 여기도 됩니다. 자 헬리오시티 바로 이 송파역에 있는 헬리오시티 이쪽 편에 있죠? 쭉 가면 헬리오시티는 거의 만세대 가까이 되죠? 3년 차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그게 3년 차 되는 아파트고 만세대 정도 여기도 됩니다. 여기 33평형이 21억 2천이에요. 평당 6,20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이게 2023년 8월에 입주를 했을 때 과연 얼마가 갈까? 지금 더블역세권에 만일천 세대 적어도 지금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똑같다고 가정하에 한다고 한다면 여기도 그렇게 되면 22,3억은 가지 않겠어요? 분양가 대비해서 상당 3,500 잡으면 33평형이 우리 PD님 계산 좀 해보세요. 나중에 33평형이 3,500만 원 뒤집어 잡았을 때 그러면 대략 11,200만 원 되나요? 12,3억 그거는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한 10억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이 새 아파트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거래 가격이 8억이다 그러면 글쎄요. 주변에 물론 이 둔천주공은 이제 1군 브랜드고 12,000세대고 또 새 아파트고 그때 가면은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25년 차인가요? 24년 차면 2023년이면 26년 차 아파트가 되는 거고 세대가 460세대에 세대수는 변하지 않겠죠. 1군 브랜드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재건축 재발을 해서 주변에 새 아파트 그 1군 브랜드 또 세대수가 많을수록 주변에 구축 아파트까지 미치는 전향은 있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입주를 하다 보면 전월세가 공급이 한 번에 되다 보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잠실 엘스 리센트 같은 경우도 공급도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헬리오시티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왜? 헬리오시티는 2017년 8.1 대책 이후에 실고주 조건이 있어야 비과세 받는 조건이 또 장기보이특별공제도 실고주 조건을 더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실고주가 많아지다 보니까 집주인이 우외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고주 조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공급도 꽤 많이 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새 아파트의 그 어떤 효과가 발휘를 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는 또 구호선 연장선까지 해서 굉장하다고 보여지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끌을 해서 영끌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은요 최소한 입주 때까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것은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지금 이 분은 1세대 1주택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보유와 거주 요건을 10년씩 해야 이제는 80%까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와 동시에 보유를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래에 어떤 또 급한 일이 생겨서 뭐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전세를 주고 가야 된다거나 또 팔아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최대한 양도세를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과연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세법상의 문제로 똘똘한 한차 현상은 당분간 정책이 변하지 않은 이상 지속이 될 거고 이런 15억 원절이 있는 15억 미만 15억 투기과일 지구의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15억 미만의 아파트는 실수요도 꽤 지금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일단은 집을 사가지고 조금은 이자비가 들더라도 일단은 실거주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단 시점은 적어도 바로 둔촌주공이 입주하는 그 시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선 연장선 비즈벨리까지 가는 보덕동의 비즈벨리 그 이후에는 이제 2028년에 이제 남양주 왕수까지 가는 그런 예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보유를 하셔라 그리고 나쁜 선택은 아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대장TV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경기권에 또 서울 안에서도 다 아주 정말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가 개별성이 다 다릅니다. 입지가 다르고요. 매수 시점이 다르고요. 또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냐 또 세대수는 몇 세대냐 또 빌라냐 여기에 따라 모든 분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입지가 좋고 또 주변에 재건축의 큰 대단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 또 서울시내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바로 구호선 연장선에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독자 상담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장대장TV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그런 정확한 해법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중에 시차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